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최영희영희님께서 월드컵 적고 투자예시 신청하고 있으니까 제 종목 좀 봐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천보 매수 문의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가능하면 매수가도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셔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보는 오늘 23만 5,6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빨간불로 거래를 마칩니다. 2.66%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도 잘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꺾이면서 조종의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천보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천보는 전해질 대표 업체죠.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가격이 한 32, 3만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기다렸다 사자 해서 제가 이기는 자리를 제시했던 자리가 17만 7천 원이었죠. 아마 이것도 그래도 한 4, 5개월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기다리면서 했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가격대가 왜 중요하냐면 신규 매수 물어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마법의 가루라는 별명을 가진 기억입니다. 천보가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고객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이나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나 미국에 있는 파트너사들이 얘네들 걸 갖다 쓰면, 천보 걸 갖다 쓰면, 얘네들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갖다 쓰면 충전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져요. 그럼 갖다 쓰겠어요, 안 갖다 쓰겠어요? 당연히 갖다 써야 돼. 그래서 제발 좀 증설 좀 하라고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증설해 줄게, 해 줄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배터리 업황 전망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에 대해서 증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식으로 보통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보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많아가지고 고객사들이 재벌 좀 증설해. 돈은 우리가 드릴게. 너 증설하면 바로 사줄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증설함과 동시에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이 나오더라도 동종 다른 배터리 소재 업체들보다 훨씬 더 높은 멀티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좀 달라요. 다른 업체들하고. 예를 들면 천보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 2조 3천억이잖아요. 그런데 매출은 3천억밖에 안 나와요. 매출은 3천억밖에 안 나와요. 3천억밖에 안 나오고 영업이익은 600억 나오는데 2조 3천억이에요. 황당하죠? 예를 들면 일진 모티리얼즈. 천보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요? 3천억 나온다고 했죠. 3천억. 내년 해봤자 5천, 100억이. 그런데 시가총액은 2조 3천억이에요. 그렇죠? 일진 모티리얼즈는 2조 7천억입니다. 천보보다 높죠. 그렇죠? 그런데 매출은 8천억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를 보면 SKC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조 8천억이에요. 3조? 3조 8천억. 그러면 아까 천보보다는 매출이 10배가 훨씬 더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총은 2배밖에 안 커요. 4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4조도 안 돼요. 그렇죠. 4조 살짝 안 돼요. 물론 케미칼이 같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천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얘는 뭔데 매출은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증설하고 고객사들이 안 사가면 어떡하지? 그게 이뤄지는데 예를 들면 증설, 팔려. 증설, 팔려. 증설하는 동시에 다 이렇게 이뤄지는 구조. 맛집이구나. 그런 거죠. 맛집. 끊기지 않는 맛집. 그래서 이 멀티풀만 잘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증설이 예정했던 데로만 잘 가면. 그리고 더군다나 천보가 하고 있는 전해질이 F전해질, P전해질을 동시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로 치게 되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재료하고 아반떼에 들어가는 자동차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더 높은 게 들어가야 될까요? 좋은 게. 제네시스요? 당연히 제네시스겠죠. 왜냐하면 더 비싼 차니까. 마찬가지로 전해질도 좀 고급차나 고출력이 필요한 거에 들어가는 거는 F전해질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약간 범용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전기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로 치게 되면 모델3가 약간 범용이 되겠죠. 모델Y 같은 게 비싸잖아요. 1억이 넘지 않습니까? 모델S 이런 건 F전의 고출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해주니까 맞쥐비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가다가 저금리 때는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증설할 때 자금을 조달할 때 저리로 조달하는 거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조달하는 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고성장을 이루는 거에 대한 디스카운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 할인 요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피크 우려가 발생이 됐다기보다는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거를 금리가 깎아먹은 형태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주식이 본격적으로 빠졌던 시점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던 시점 그 시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대개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을 우리가 염두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졌던 시점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고성장하는 거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구조로 가져버리다 보니까 빠르게 인플레이션은 주가 할인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성장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죠. 하방방어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하고 좀 다르게 이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멀티풀이 그나마 유지가 됐던 겁니다. 실체는 나오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17만 7천 원은 뭐냐면 이 기업이 증설하기 전에 밸류거든요. 그런데 증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리가 17만 7천 원이었던 거고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신 분들 아마 수익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그랬네요. 그런데 지금 저 자리가 다시 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만약에 유지원이 위협하는 흐름이 나오면 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60에서는 깨지는 자리 정도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60에서는 좀 깨지는 자리.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60에서 분개되는 자리가 매수 포인트로 분할로 진행이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대에 대한 기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첨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이야기 풀어주셨고요. 가격적인 라인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1선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 21만 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깨졌을 때는 조금 더 담아볼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보에 대한 이야기, 첨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추억들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첨보 때문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을 보신 분들 지금은 살짝 포기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첨보, 이 가격적인 라인들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다시 한번 짜보시길 바랄게요.